안녕하세요. 어머, 메뚜 회사님 아니세요? 네. 아니, 왜 이렇게 험불하게 하고 다니세요? 못 알아볼 뻔? 하긴, 뭘 입어도 귀티가 잘 잘 흐르시니까. 홍진아 여사님이시죠? 저를 아세요? 그럼요. 지진그룹 사모님을 모를까 봐요. 아... 아까 심 관장님이 저한테 보여줄 그림이 VIP룸에 있다고 하던데. 안내 좀 부탁해도 될까요? 심 관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? 네. 금시초문이네. 거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. 나하고 심의용 회장님 말고는. 아,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이 섭하죠. 난 아무나가 아니니까. 아! 각자한테 죽는 기분이었더니. 나하고, 미안. Putin. 예수님. 예수님이 어떻게 좋아하냐. 아이고.